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근성이 쑥쑥 자라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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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장이를 아시나요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왕자가 아닌 난장이야 나 지금 왕장이 되어 그대를 사랑하지만 그대 사랑한단 말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어느 날 갑자기 왕자님이 나타나 그대 잃는다 해도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하겠어 아무도 없는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그대 사랑하는 하루종일 너만 생각나 너 없인 살 수가 없어 그대 그래 이런 내 맘 모르고 난 점점 야위 여만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왕자님이 나타나 그대 잃는다 해도 그대 사랑하는 날 행복하겠어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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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겉에 처진 교회의 어두운 한구석에서 그대 영원하기를 기도하겠어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그 순간까지 나 하나는 기도할 거야 그대 행복하기를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그 순간까지 나 하나는 사랑할 거야 오직 그대만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즈의 두 명을 기도하기 위한 drive 그리고 나 하나는 그러면 두 명이 많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